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의 유니콘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VNG에서 모바일 사업 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현재 거의 6년 반 정도 거주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한국 청중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여러 세션에서 이미 베트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베트남 기업에서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이나 인사이트들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베트남에 취업을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베트남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VNG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NG는 2004년 비나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었고요. 보람주행기라는 한국 이름으로는 무협정연이라는 게임을 베트남에서 게임 황무지였던 시기에 이 비나 게임이 모바일 게임을 먼저 퍼블리싱을 하면서 소위 대박이 났었고요. 이 계기를 삼아서 mp3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등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영역을 확장을 하였었고 2012년에는 이제 아까 소개로 시켜주셨는데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존재에 베트남의 잘로 메신저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잘로 메신저 플랫폼 같은 경우 지금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이고 그리고 현재 MA 월간 사용자 수가 약 6,700만 명 그리고 유저 등록 수는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큰 메신저 플랫폼을 런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몸집을 불려나가다가 2014년에는 VNG가 베트남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등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모바일 게임 사업 분야로 조금 더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잘로 메신저 플랫폼 유저베이스를 이용한 잘로 페이 전자지갑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VNG가 하고 있는 현재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 사업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잘로 메신저 외에도 뮤직 플랫폼이나 광고 플랫폼, 뉴스 포털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로 페이를 이용한 핀테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VNG가 본사가 호치민에 있는데요. 호치민 외에도 지금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에 12개 전역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사의 외국인분들이 또 함께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약 4,500명 이상의 VNG 직원이 동남아시아 전역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컴투스 창업자이신 이영일 대표님이 설립을 하셨던 핵인이라는 회사와 또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회사와의 협업도 늘려나가고 있고 제가 이제 한국 비디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VNG에서 근무를 하면서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하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이제 VNG 기준이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직원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좀 한국과 비교되는 모습은 한국은 직원 복지를 할 때 주로 금전적인 혜택에 집중을 많이 하는 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념일을 축하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각종 이벤트마다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속감이나 애사심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퀴즈쇼 행사라든지 마라톤 행사도 굉장히 자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VNG 본사 사진인데 본사에 이제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어서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에게 각종 수업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회사가 조금 본사 시티 센터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런 각종 편의시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편의시설에서는 저희 전자결제 플랫폼인 잘로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해서 추석이나 설날 때 상여금 같은 거를 잘로페이로 소정 지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건 본사 조경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VNG 커넥트라는 회사 행사인데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타운홀 미팅이고요. 이 미팅을 통해서 임원들이랑 VNG 전 직원이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매분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VNG의 경우 인터내셔널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베트남 기업이기 때문에 로컬 직원들이 대다주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계라든지 외국인 유학파, 교포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의 직원이 영어를 잘 구사를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VNG 같은 경우는 군속 연수가 굉장히 긴 편인데요. 이거는 사실 VNG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존 회사가 근무를 했었던 회사들의 경우 군속 연수가 굉장히 좀 짧은 편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VN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기업이 많지가 않고 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10년 이상 이제 창립 때부터도 함께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NG 회식 문화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식 문화인데요.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맥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주로 맥주를 마시고요. 회식 때 그리고 팀빌딩이랑 회사 행사 이런 것들 같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거나 노래방 가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저희 회사의 비어 트럭 사진인데요. 아 그 VNG 커넥트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별 미팅 때 한 직원이 그 CEO한테 비어 트럭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실제로 이제 CEO님께서 회사에 비어 트럭을 보내주시고 현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요일에 회사에 비어 트럭이 오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어떻게 여기 VNG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베트남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베트남에 오기 전에 좀 걱정됐던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베트남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들이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베트남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는지 그리고 제가 왜 베트남에 오게 됐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베트남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내셔널한 환경을 제가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도 어떤 그런 인터내셔널한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일하기 좋은 나라 상위권에 항상 랭크가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다양한 기회라든지 네트워크들 한국에서는 좀 쌓기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네트워크들도 많이 쌓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K-뷰티 그리고 K-POP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굉장히 큰 이점으로 다가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편이에요. 아직 그래서 같은 월급을 갖더라도 같은 돈을 갖더라도 훨씬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점은 베트남의 한국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었고 한인 사회가 굉장히 커요. 오늘도 보셨다시피 앞에 또 두 분이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 커뮤니티가 약 15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동남아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이점들이 좀 저에게 큰 강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의 커리어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졸업 후 베트남에서 지금 약 6년 이상 커리어를 계속해서 쌓았는데요. 제가 사실 영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커리어적으로 좀 막막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뚜렷한 커리어 목적을 가지고 정석적인 길을 갔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면서 저만의 목표가 있었어요. 좀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기회를 많이 쌓는 시간을 많이 가지자. 이런 저만의 목표가 있어서 베트남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오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네트워크도 쌓았고 이런 다양한 베트남에서 이제 다양한 인더스트리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그 안에서 저만의 역량을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지금 테크 분야의 사업 개발 인력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지금 VNG 같은 경우는 지인을 통해서 면접 기회를 또 얻게 되어서 지금 VNG에 근무를 또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조금 살려서 베트남 취업 팁을 조금 공유를 드리자면 베트남 같은 경우 외국인 채용 채널과 로컬 채용 채널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외국인 채용 채널은 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레퍼런스 체크 등과 같은 이유로 지인 소개를 가장 많이 기업에서는 선호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링크드인, 헤드헌터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해외 취업 관련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이 선진국과 다른 거는 사실 기업으로서 가장 큰 이점이 저렴한 현지 노동 물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기업에서도 외국인을 뽑을 때 조금 더 부담이 들기도 하고 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서 베트남에 취업을 하실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입직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 회사 또는 한국인으로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곳이나 경력직이라면은 현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나만의 특출한 역량,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로 취업을 하시게 됐을 때 조금 더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은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 직원이 이미 있는 곳을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채용 프로세스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6일째를 시행하는 곳들이 많아서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아까 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 참고로 수습 2개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식 계약 1년을 하게 되고 그 추가 2년을 한 뒤에 8만원트 직원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팁으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베트남 친구들이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해요. 그 기존의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뭔가 디테일한 상황이나 문제사항을 물어봤을 때 노워리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업무 사항을 좀 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디테일하게 먼저 공유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친구들이 되게 오픈 마인드예요. 저는 남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부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오픈 마인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직원도 많이 해요. 불편할 수 있는 코멘트들도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동남아가 한국이랑 물가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생활 수준도 어쨌든 제가 베트남에 살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직원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그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 또 베트남 직원들이랑 같이 친해지고 소속감을 갖는 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VNG 외에 어떤 테크 기업들이 있는지 베트남의 테크 씬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베트남에 오기 전에 느꼈던 베트남의 모습은 공장 위주 제조업, 농장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와서 느꼈던 거는 테크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테크 이벤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타트업 이벤트들도 베트남에서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아직은 그 인더스트리가 좀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장률로 봤을 때는 성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 지금 유니콘이 4개 정도가 있는데요. 2014년에 VNG가 최초로 유니콘이 됐었고 그 위에 2020년 전자지갑 달로페이와 비슷한 사업 모델인 VNP가 2020년 유니콘 기업이 되었었고 2021년에 두 개가 새로 유니콘으로 등극을 했는데 엑시 인피니티로 잘 알려진 엑시 인피니티의 모 회사 스카이 마비스와 모모가 유니콘이 돼서 현재 4개의 유니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 라이징 스타트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에는 약 3,800여 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주로 이커머스, 핀테크, 게임 쪽에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교육이나 헬스케어,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